지금 여기 구글입니다. 커피 한 잔 들고 들어가면 이게 멋진 인테리어. 와 이거 뭐 설치 미술인가? 괜히 꿈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 여성은 구글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브이로그에 담아서 유명을 해줬는데요. 이제는 다른 콘텐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요? 뜨고 나니까 회사 나가는 거예요? 돈 좀 더 넣었나? 아니고요. 해고됐기 때문입니다. 여느 때처럼 엄출근해서 일하는 모습을 촬영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상사에게서 전화를 달라는 메시지가 딱 그렇고요. 갑자기 너무 슬픈 예감이 들어요.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. 정리 해고됐다는 통보를 받은 건데요. 그 즉시 여성의 이메일과 사내 시스템이 차단됐고요. 같은 과정으로 해고당한 동료들의 문자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.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빅테스트 기업들도 잇따라 구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. 너무 안타까워요. 이 여성도 하루를 꼬박 우는 데 썼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브이로그를 담아낸 여성. 이후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도 나누고 이것도 콘텐츠로. 마음을 다스렸다고 후일담을 전했습니다. 굉장히 영하죠. 굉장히 MG스러운데요. 구글의 칼바람. 사실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. 이번에 1만 2천 명을 잘랐는데 이게 전체 직원의 6% 정도였거든요. 당초 20%의 감원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추가로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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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